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득 증가율이 계속 내려가거나 정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 나라의 이제 그런 경제력을 올리는데 자본투입 노동투입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생산인구가 이제 2020년을 기점을 해 가지고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출 가운데서 주택담보대출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높습니다. 대출 가운데 대부분이 가계대출 가운데 여기 이제 보시면 2023년만 하더라도 기타 대출은 대개 고금리 때문에 다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계속해서 늘었거든요. 가계부채 가운데서 주택 관련된 대출이 52% 정도 차지하거든요. 거기에는 뭐 신용대출은 대개 5.57%밖에 안 되고 압도적인 것이 다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란 말이죠.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법조인들은 업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딱 짜여진 털 내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법조문 내규 이런 걸 가지고 판례 이런 걸 가지고 법조문을 벗어나는 그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국회의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거가. 지금 한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털을 깰 필요가 있는데 이 털을 깬다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out of box, box를 넘어서는 그런 out of the box thinking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표현도 쓰네요. 좀 털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 참 힘든 것 같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한 기자분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 현재처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빚 증가 속도만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좀 특별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털을 깨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가계부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한국이 계속 저출산 문제라든지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한 분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의사록에 남긴 겁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계론기피현상 그리고 여러분들 내수침체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집값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겁니다. 집을 이미 여러분들 일찍 진입해 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에 앉기는 좋은 일인데 뒤에 여러분들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들 뭐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급격하게 조정될 수는 없지만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수십조 원을 쏟아붓더라도 출산 문제라든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금융통합위원이 이야기한 게 일종의 뭐죠. 털을 벗어나는 발상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부채 절대규모를 감축하는 것보다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직설적으로 통화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집값을 조정해서 가계 자산 가운데 실물 자산 비중이 축소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여러분들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정책화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제가 볼 때는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그냥 털 있는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데 위급한 경우에는 털을 깨야 되거든요. 일본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세계의 주역으로부터 밀리게 된 것은 그냥 털을 따라서 매사를 처리하는 데 너무 익숙하니까 털을 못 깨잖아요. 대한민국의 좁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을 공급시키려면 털지 공급을 늘리고 도심지 여러분들 고밀도 개발이라는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되는데 그런 정책이 나오면 또 환경 여러분들 논자들이 나서 가지고 뭐가 안 되고 수도권 여러분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는 근래 여러분들 가계의 실물 비중이 우리는 63%고 미국 일본 영국은 30에서 50%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높기 때문에 실물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과 무주택 다른 주택 구입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실물 자산 비중이 선진국과 유산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바람직한데 실물 자산 부동산 가격 자체의 여러분들 하향 안정화를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택지 공급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지 공급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토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물 자산 가계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거를 총대를 맺은 누가 집값을 낮출 수 없다면 모두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금융통합위원 주장이. 이런 정도의 파괴적인 여러분들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지금 정도는 필요한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있어야 된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 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차이인 겁니다. 그거는 전신의 그린벨트를 묶어 가지고 택지 공급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도권 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삶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택지를 더 공급해서 집값을 낮출 수가 있는데 생각 자체가 가난한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묶어놓은 그린벨트를 그냥 성역화해 가지고 손을 잃지 못 대는 겁니다. 수도권 균형 개발해 가지고 수도권을 묶어놓으면 지방이 개발되냐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정부는 이게 이제 부동산 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문제점이 보시게 되면 금융 불안과 성장률 하락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철학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임하고 나서 또 그린벨트에 손을 조금 대려고 그 다음에 그냥 물러나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죠. 털을 깨야 되거든요. 털을. 털을. 이게 다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생각 때문에 뭐죠.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이런 죽기 전에 당 대회에서 이런 한 이야기로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인민들에게 이런 쌀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김책 동무 배 몇 천 만드는 거 그대로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생각이거든요. 좌파들아 이런 우파들의 투쟁도 이런 건 생각이 생각 생각이 가난하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더 잘될 수가 있는데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삼고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다 여러분들 그냥 숟가락만 얹고 먹으니까 공짜로 밥을 먹으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 20년 10개가 영화나 제대로 못 시키는 나라의 교육이 있고 그게 무슨 교육이냐 이야기죠.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보니까 도심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물꼬를 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틀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조금 엿보이긴 하네요.